3분을 먼저 모시고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3분 나오시죠. 3분 후. 날씨였습니다. 살짝 아래로 하시겠어요 네 가운데로 하시는데 오겠습니다 멀리 가면 보이세요 네 가운데로 멀리 가면 보겠습니다 오른쪽 분들은 만족하시나요 왼쪽도 멀리요 왼쪽도 멀리요 멀리 네 진행하겠습니다 다리 안되셨어요 아 가운데 부터 네 그럼 가운데 아래 부터 이렇게 멀리? 네 가운데 멀리 보겠습니다 멀리 고맙습니다 멀리 보겠습니다 네 좀 сто 보겠습니다 멀리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ци고 아 난 이거 쉬고 안 쉬고요 unden이 도와준다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방에 도런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